오프나 파이어 뒤엎어 보자고 판 한 번 역공사 치자 바꾸자는 김중현 아버지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나만 죽는 거 아니야 이거 터지면 빨리 양정국 찾으라고 서은시 은행 싹 다 뒤져요 내가 사기꾼인 거 아는 놈들 싹 다 감옥에 보내야 돼 CCTV 영상이 없대요 갑자기 어떤 놈이 들어와서 어떻게 생겼냐 물었더니 팀장님 남편이요 용감한 시민 양정국 팀장님 잘 몰라 팀장님 남편이 어떤 인간이지 이번 4.24 재보궐선거 공식 출마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